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김종우입니다. 계약이 또 연기됐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자,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계약이 연기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끊임없이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이 연기된 것 자체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이 연기됐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어떤 이런 문제나 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는 맞벌이 가정, 또는 어떤 유치원이나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고3 학생들일 거예요. 그래서 고3 학생들과 관련된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아니, 여름방학을 준비하고자 했는데 보니까 코로나19 학사 일정 조정의 대부분 고교들이 방학을 단축하겠다. 여름방학을 단축하거나 없애겠다.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시 입시 전형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도 싹 다 흐트러졌다. 흐트러졌다라고 볼 수 있고 아니, 학교는 개강을 연기했는데 학원에서는 나오라고 하니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느냐 등등 고3 학생들이 멘탈 잡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부탁인데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건강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이야 여러분들이 챙기시는 거라고 하지만 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밀집된 곳이나 밀폐된 곳에는 좀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허락한 분들만 아플 수 있어요. 아무도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자, 아무튼 절대로 아프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3번, 4번에 쓰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자, 먼저 멘탈 관리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 캐스트를 보는 많은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 학생들이 조금 많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공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연이 쏟아지는 기사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큰일 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집안에만 있어야 되나? 어떡하지? 이러다가 학교 계약이 연기되면 어떡하지? 수능이 연기되면 어떡하지? 등등등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로 인해서 멘탈이 흔들리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멘탈을 잡으려면 일단 먼저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 뭐 누가 누가 잘했다, 누가 누가 못했다 또는 어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국에 대해서 누가 누가 잘했다, 누가 누가 못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 위기를 일단 극복해내기 위한 것이 먼저고 극복한 뒤에 이제 잘잘못 따지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공부 참 공부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참 죄송하지만 공부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교복을 당장 벗어제끼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자 진학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뭐부터 하실래요? 계획부터 수정해야겠죠. 원래 1년 동안의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면 네, 선생님 저는 1년 동안 계획을 안 세웠는데요. 지금부터 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준비하는 것과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 주시고요. 3월 한 달 동안 방학이 또 생겼으니까 그 이제 남은 계약까지 남은 2주 동안에 우리가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앉아서 이제 계획을 수정하셔야겠습니다. 그런 뒤에 뭐 해야 될까요? 계획을 세웠으니까 실행해야겠죠. 그러면서 최대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요인들을 좀 차단하는 그런 것도 좀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번, 3번, 4번과 관련된 이야기 즉 멘탈 관리하기 위해서 탓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탓하지 않는 멘탈을 잘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고민 끝에 나오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을 내가 스스로 세우고 나서 실천해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뿌듯함으로써 마무리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와 나 그래도 3월 한 달 동안 계약이 연기됐는데 잘 보낸 것 같아.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수험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입니다. 긍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왜 하필 내가 고3일 때 터졌지? 왜 하필 내가 고3일 때 코로나가 터졌어? 왜 하필 내가 고3일 때 이렇게 계약이 연기됐을까? 왜 하필 이라고 자꾸 탓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더 예를 들어드릴까요? 저는 제가 고3 때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한여름에 전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빨간색 옷 입고 응원했습니다. 하필 내가 고3일 때 월드컵이었어 남학생이고 축구 진짜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자이기 때문에 물론 저의 첫사랑도 있었지만 경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부정하고 탓하고 뭔가 안 좋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내가 불평불만한다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하나 내가 해결해 나가면서 맞아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렵다고요? 이렇게 멘탈 잡기 힘들다고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수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Q&A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고민해드리고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어려운 시국을 누군가는 잘 활용해서 이렇게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함께 혼란 혼란 혼란스럽다가 나중에 좀 크게 패착의 요인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퀘스트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을 잘 활용하시고 극복하셔서 기회의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긍정의 힘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